모르겠지만 자 동심의 세계 발두총 한번 오랜만에 한번 들어보자 와 진짜 옛날에 발두총 아이디 빌렸어가지고 맨날 게임했는데 어어 피격안돼 화살킬거야 피격안돼 돌아가 어딨어 이 새끼가 여기서 앞번방을 하고 있어 어? 바로 끝나네 야 여기가 이 텐이야 이 새끼야 여썰트야 자 또 한개에서 숫자 나왔죠 황길로 가자 제군들 제군들 황길로 가자 좋아 오해모 좋아 형에 관한지 확살이 남아있다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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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맛있어 어딨어 얘들 다섯 명 어딨는 거야 다섯 명이 지금 헬기 중인 거야? 야 얘네 인질실 문막하고 있는 거 아니야 혹시 설마? 설마 너 그러기만 해봐 죽는다 트럭, 트럭 오케이 트럭으로 가자, 트럭으로 가자 야 방송렉이 왜 이렇게 심하지 컴퓨터 바꿨는데도 자 이런거는 바로 나와봐 아쉽게 나와봐 앙기머 땡!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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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3단계 촉수로 털어버리기 어 근데 방송렉이 왜있지 컴퓨터를 바꿨는데도 아 돌겠네 자 이번에는 뉴커먼? 그래 뉴커먼 한번 써보자 근데 뉴커먼이 요즘 잘 안 맞아 어 형 뭘 놀라 4미터 나왔어 어 7, 6, 5, 4, 3, 2, 1 이어가 커 참 가라 가라 X야 걔새끼가 어디서 확살을 피워 돌았나 마 돌았나 나 흉기매드야 어디서 새끼가 왜이래 이거 나 흉기매드야 새끼가 어 어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왜이래 이거 나 흉기매드야 이정도는 해줘야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이번에는 런처 런처로 애들 멘탈 좀 굴려보자 애들 멘탈 좀 굴려보자 어 너블린 반갑습니다 아 프레임 드랍 아아 상경아 막자 막자 상경아 야야 방송을 해 아 방송 프레임 왜이러지 어어 이렇게 컴툰가 좋은데 레그 걸려 에임 흔들어주고 총도 첸샷 한번 또 에임 흔들어주고 첸샷 한번 에임 흔들어주고 확살 한번 뭐야 허덕살 확살 어따가 어따 쓰니? 으아아아아아아아 왜이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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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왜이래 나 형기매드야 아 아 숙제 아니구나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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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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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기매드다 그만해라 뭐하니 뭐하니 왜이래 이거 왜이래 이거 왜이래 이거 나 아 에이 에이 쉣 아이 들 총이 없어 뿅 뿅 황기버니 벽대고 점프 아 이거 알려주기 너무 귀찮아 맨날 알려달래 꺼져 이 새끼야 이게 왜 잡혀 일단은 1촉으로 한마리 따고 좀비 바꿔서 간위로 텁시다 환기구는 그만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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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촉수 쓴다 그만해라 1촉으로 한마리만 덮자 한마리만 덮고 빼자 그렇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피격을 켜 좀비 바꿔버리게 그렇지 그 다음에 단임에 대하고 환기구 털자 환기 털자 환기 털자 환기 헬게이트 있는데 헬게 없구나 어 아파 아파 환기 털자 환기 아 그 전에 아 이게 아닌데 드래곤 뭐야 야 그만 그만 어어 어어 야 환기구 털자 했는데 야 드래곤 경주 왜케 심해 일로와 일로와 새끼가 마 아 환기 털걸 그냥 아재미없게 이상한 애들 털었죠 야 야 근데 확실히 어설티는 간이면 내가 그니까 진화 간이면 내가 가시다 진짜 와